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. 스크린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에요.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카피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. 이 문서에서 그냥 저거를 제가 실행시키겠습니다. 자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요. 자 이걸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실행을 시키고 콘솔 창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떻게 되나요? 첫번째 윈도우 객차가 갖고 있는 inner width라고 하는 API는 1283 그리고 247이란 값을 리턴했습니다. 자 여기 있는 247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입니다. 즉 뷰포트의 크기구요. 128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에요. 자 그 다음에 스크린 width와 스크린 height가 있는데요. 자 스크린 width 1920과 1080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해상도 모니터가 1920px과 1080px로 이루어져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 그래서 이너로 시작하는 API는 뷰포트의 크기 그리고 스크린 객체가 갖고 있는 width와 height는 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모니터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스크린과 관련된 이러한 속성들은 주로 이 사용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통계 내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. 왜 이런 정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그 웹페이지의 폭을 대체로 이 높이는 상관이 없어요. 높이에 대한 스크롤에 대한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가로 스크롤은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의 폭을 얼마만큼의 폭으로 할 것인가를 의사결정할 때 이 사용자들의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사용자들이 만약에 뭐 한 80% 이상이 192 픽셀을 쓰고 있다. 그러면 저 크기에 맞춰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. 바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정보라고 할 수가 없 rehears پر 좌우강에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Mr Robert Trump Nev